안녕하세요. 배지연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새로운 오픈 채팅방 마케팅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우선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학습 목표, 그리고 오픈 채팅 마케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단톡방의 사람은 어떻게 모으며 오픈 채팅방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가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초중등 화상교육 업체인 삼성교육원에서 마케팅 팀장으로서 온라인 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두콘푸드라는 닉네임으로 6년째 맛집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며 현재는 이제 블로그 강사로도 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SNS 마케팅 수익화 연구소라는 1인 개인 사업자로서 오픈 채팅방 마케팅을 주 아이템으로 삼아 수익화 및 각종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오픈 채팅방을 총 천여명 중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학습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픈 채팅방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하며 잠재 고객을 구체화하며 모집을 하고 오픈 채팅방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픈 채팅방 마케팅은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 모집이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리고 SNS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서 새로운 마케팅 도구를 하나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왜 하필 오픈 채팅방인가 하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카카오톡은 일단 국민 메신저라는 별명으로 불리울 정도로 성별, 나이, 불문하고 남녀, 노소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소통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나와 일면식이 있는 지인과의 소통 창구 정도로만 활용이 되었다면 이제 오픈 채팅방이 출시된 이후부터는 관심사 정도만 비슷하다면 누구나 참여하여 친모, 소통, 그리고 교육 이후에 수강생 단톡방으로도 활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는 마케팅 도구로서 잠재 고객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세일즈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친숙한 메신저 어플인 카카오톡인 만큼 다른 특정 플랫폼인 블로그, 유튜브 등에 대비하여 좀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도 카톡 오픈 채팅방을 한번 둘러보시면 알다시피 지역별, 성별, 관심사별 정말 다양하고 셀 수 없는 오픈 채팅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0대, 70대 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오픈 채팅방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자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 50대, 60대 분들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정말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유용한 플랫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오픈 채팅방 마케팅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잠재고객분들이 계시겠죠. 그 분들에게 그 분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선물을 통해 필터링을 거쳐 내 단톡방에 모집을 하고 그들에게 내 전문성을 입증하며 신뢰성을 점차 쌓아간 뒤 나의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서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트를 방문하게 되면 시식코너 행사를 하잖아요. 이제 시식코너에서 행사가 시작이 되면 맛있는 냄새와 함께 직원분들이 이제 맛있는 시식 음식 맛보고 가세요. 뭐 2 플러스 1 행사입니다. 이러한 문구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을 하죠. 그렇게 되면 해당 식품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이 해당 시식코너로 몰려오고 직원분들은 샘플 음식을 제공을 하며 상품 구매까지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식코너를 저희는 단톡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단톡방 시식코너까지 몰려오기까지의 맛있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직원분들의 뭐 2 플러스 1입니다. 뭐 이러한 영업 멘트 그리고 무료로 나눠주는 샘플 음식들 이 모든 것들이 단톡방 시식코너로 몰게 하는 그러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은 쉽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단톡방에 사람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 방법이 정말 궁금하실 듯 한데요.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톡방에 무작정 아무나 모집하면 안 되겠죠. 이제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모집하려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여 수익화까지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톡방에는 여러분의 잠재 고객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내 고객이 누구인지 나이, 성별, 관심사 등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에 이제 페르소나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내 고객을 알아야 그의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 자녀 혹은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잠재 고객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료라는 문구보단 무료라는 문구에 더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들이 관심이 써알만한 분야와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판매할 상품 그 부분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작 후 그 다음에 무료배포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샘플 전략, 시식코너 전략, 무료체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의 광고물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둘 다 이제 제가 회사 또는 개인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광고물이고요. 일단 왼편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집행하고 있는 광고물입니다. 초중등 화상교육 업체이다 보니 초등, 중등을 자녀로 준 학부모님들 그 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주도 학습과 이제 고등학교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이 두 가지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무료배포하였고 그 결과 단기간에 200명 정도의 DB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블로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블로그 운영에 도움되는 3종 세트 전자책을 제작 및 무료배포하였고 그 결과 현재는 2000명 정도의 DB를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의 잠재고객이 누구인지 구체화시키고 그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러한 선물을 통해 믿기삼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엄청나게 거창한 걸 생각하시면서 좀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꼭 엄청난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정리하거나 혹은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요약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나는 너무나도 글 쓰는 게 조금 두렵다 하시면 단순히 이제 고객들에게 도움될 만한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마인드맵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정보들이 결국에 고객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일단 한번 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줄 선물을 제작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선물, 그 자료를 무료로 배포한다는 사실을 잠재고객한테까지 널리 널리 홍보하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활성화해둔 SNS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SNS 채널이 없고 그리고 단기간에 좀 잠재고객들을 확 끌어모으고 싶으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메타광고에서 인스턴트 양식 광고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메타광고는 아마 친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인스턴트 양식 광고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 집행하고 있는 광고물 중 하나를 캡처해왔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광고물을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더 알아보기나 구매하기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인스턴트 양식 광고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외부 링크로 넘어가는 게 아닌 이 어플 자체 내에 양식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 양식 자체 내에 고객들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선 다음, 다음, 완료 이렇게 버튼만 눌러서 3초 만에 DB를 남기고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좋냐 하면 이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귀찮거나 아니면 버퍼링이 생기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탈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탈류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DB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스턴트 양식 광고를 활용하시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고객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되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 유입을 시키는 건데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이제 무료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문구와 함께 단톡방을 세팅해 두시면 되고 이때 단톡방 세팅의 경우에는 잠시 후에 제가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단톡방 이탈자들을 대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두시는 건데요. 이에 대하여 광고를 통해 유입이 되어 단톡방을 입장하고 그 뒤에 카카오톡 채널 혹은 네이버 카페로까지 유입이 되도록 3단계 시스템을 이제 마련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특히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 카페를 추천드리느냐 하면 이제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에는 카톡 친구 추가를 한 그 친구들에게 대상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네이버 카페의 경우에는 전체 공지 알림 혹은 쪽지 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에게는 이제 고객들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DB가 있지만 아무래도 메일과 문자 광고는 피로도가 이미 너무 축적되어서 오픈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단톡방을 입장과 동시에 그들을 묶어둘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좀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나 카카오톡 채널을 조금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카카오 비즈니스에서 소상공인 지원 혜택으로 광고비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업자 채널을 개설을 하시고 30만원 정도 광고비를 지원을 받으신 다음 카톡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브랜딩, 홍보를 진행을 하신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광고 보내기 기능이 아니더라도 웰컴톡, 소식 이러한 기능들을 무료로 활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을 꼭 한번 개설하여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단톡방을 함께 좀 실제로 개설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확인하고 계신다면 직접 핸드폰을 켜서 함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하단에 그룹 채팅 개설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그룹 채팅 만들기라는 탭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세팅할 부분은 이제 그룹 채팅의 커버 이미지, 그리고 이름,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 부분들입니다. 우선 커버 이미지의 경우에는 여러분 단톡방 분위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룹 채팅방 이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타깃으로 삼고 있는 잠재고객들을 대표로 할 수 있는 키워드를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수익화라는 부분을 목표로 해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익화 비밀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 프로필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이제 기본 프로필을 허용하게 되면 내 기본적인 프로필과 내 실명 이름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나오는 화남무지 이런 걸로는 이제 입장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본 프로필이 아닌 익명 오픈 채팅방으로 운영될 경우 이제 사칭이나 도배, 욕설 메시지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물론 저는 기본 프로필로만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쯤에는 제 프로필과 방장 배지를 아예 사칭하여 도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단톡방에 비밀번호를 걸고 기계적인 트래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하여 기본 프로필을 최대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오픈 프로필이 아닌 기본 프로필로 하게 되면은 이제 나의 프로필과 내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민감한 분들께서는 입장을 꺼려하시거나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고려하여 애초에 초기에 세팅하고 나면 이후에 변경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하여 세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진 후에 이제 기본 세팅 두 가지를 거쳐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오픈 채팅봇을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오픈 채팅봇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환영 메시지가 있는데요. 환영 메시지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입장할 때마다 이제 환영하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겨주는 게 아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두고 싶다면 이 환영 메시지를 통해 입장하시는 분들께 안내 사항을 전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의 안내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영 메시지와는 별도로 좀 일정 시간별로 여러분들이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그때 활용하시면 좋은 기능이며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다면 이때 질문과 답변을 미리 등록을 해두어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조금 덜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팅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오픈 채팅방에서 공지사항입니다. 이제 공지사항에 꼭 포함해 주셔야 될 내용은 규칙 그리고 소통방을 따로 운영하신다면 소통방 URL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톡방을 유입시킬 때 무료자료를 나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선물 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웰컴 선물 받는 법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 팁을 드렸듯이 이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웰컴톡이 발송이 되고 그 웰컴톡에는 무료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비밀번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비밀번호를 URL에 입력을 하게 되시면 무료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오픈 채팅방 유입과 동시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유입까지 함께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픈 채팅방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듯 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상품,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잠재고객을 저희 단톡방에 모아둔 상태잖아요. 그럼 그들의 관심사에 걸맞는 무료 웹이나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그들을 모객하여 나의 상품, 서비스를 직접 홍보, 판매하는 세일즈를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는 블로그 챌린지를 판매하기 위해 무료 특강을 기획을 하였고 블로그 무료 특강은 단톡방에서 바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해당 특강에서 저의 상품에 대해서 바로 홍보 및 세일즈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료 수강생들과 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방식은 여러분들의 상품, 서비스가 아닌 여러분들의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단톡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관심 있을 법한 그 주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사분을 초빙하여 무료 웨비나를 똑같이 진행을 하고 모객을 해드리고 그에 따른 세일즈를 통한 수익 부분을 같이 쉐어하는 구조로 협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식으로 단톡방 협업, 수익 쉐어 구조로 진행을 하여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씩 수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두 가지 답변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지역적 한계로 인해 온라인상의 마케팅을 좀 멀게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만이 내 고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노하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여러분의 노하우와 지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동종업계 창업자분들 혹은 초보 자영업자분들에게 판매한다면 그들 또한 여러분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노하우를 온라인 상품으로 제작하여 이때 온라인 상품은 강의, 챌린지, 컨설팅, 그리고 전자책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상품으로 제작을 하여 수익 창출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만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확장하시는데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전자책 이미지나 메타광고 홍보물은 어떻게 만드나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전자책 이미지, 홍보물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께 조금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 표지는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등의 이러한 무료 디자인 템플릿을 활용하여 제작을 하고 있고 전자책 이미지를 좀 더 고퀄리티로 3D 목업 이미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글의 3D 북 커버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업 이미지를 활용하여 무료 나눔, 무료 배포, 선착순 땡땡명 이러한 마케팅적인 문구를 함께 곁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잠재고객을 금방 끌어당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디자인 부분이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실 듯 하여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이러한 디자인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서로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이 QR 코드를 찍으셔서 문서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미리 캔버스 템플릿 나눔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제가 직접 작업을 했던 템플릿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편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으로 오픈 채팅망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았는데요. 오픈 채팅망 마케팅은 단기간에 잠재고객을 확 끌어모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인 만큼 여러분들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쌓아두지 마시고 꼭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여 성과로까지 이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성과를 실제로 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지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